트로트 가수 손태진의 월 수입이 10배 증가한 진짜 이유와 그의 매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알아보자. 최근 트로트 가수 손태진의 월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소식은 음악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손태진이 단기간에 이룬 이 같은 성공의 배경에는 그가 보여준 독특한 음악적 접근법과 예술적 매력이 자리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넘어서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선보이며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에서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 이 기사는 손태진의 성공적인 음악적 여정과 그의 수입이 급증한 이유 그리고 그의 매력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를 심도 깊게 분석한다. 1. 클래식과 트로트의 독특한 결합 손태진만의 음악적 색깔 손태진이 빠르게 대중의 주목을 끌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의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클래식 음악의 탄탄한 기초를 다졌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길은 클래식과 트로트의 결합이었다. 이 두 장르는 겉보기엔 전혀 다른 음악적 세계를 대표하지만 손태진은 그 둘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키며 새로운 음악적 차원을 창출했다. 손태진의 목소리는 클래식의 깊이와 정교함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트로트의 감성적이고 대중적인 요소를 더해 풍부하고 감동적인 느낌을 준다. 그는 단순히 한 장르의 무기지 않으며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아티스트로 자리잡았다. 그의 무대는 클래식의 우아함과 트로트의 감정선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전통적인 트로트의 선율에 현대적이고 세련된 변화를 일으켰다. 손태진이 이론 독특한 음악적 접근은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며 그가 이뤄낸 성과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2.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팬층과 강력한 팬덤 손태진의 무대는 그가 속한 장르의 팬들만이 아니라 젊은 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의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트로트는 예전부터 중장년층을 주된 팬층으로 삼았지만 손태진은 그 전통을 깨고 새로운 세대의 팬들을 끌어들였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정통 트로트의 감성과 신선한 음악적 접근은 젊은 층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손태진의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음악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무대에서 발산되는 감정선에 깊이 공감한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진지함 그리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은 관객과의 감정적인 연결을 강화시킨다. 이는 손태진이 무대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적 경험을 창조하는 아티스트임을 입증한다. 손태진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다. 그의 공연은 관객들과 감정을 교감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예술적 경험을 제공한다. 팬들은 손태진의 무대에서 그가 보여주는 감정의 깊이를 느끼며 마치 하나의 이야기 속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손태진은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눈을 맞추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이는 그와 팬들 사이의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그의 음악은 감동을 넘어서 철학적이고 감성적인 깊이를 담고 있어 단순히 듣는 즐거움에 그치지 않는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경험하고 그의 노래를 듣는 것은 마치 하나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손태진의 공연은 그의 인기를 더하며 무대 장악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소가 되었다. 3. 신뢰성 있는 이미지와 고급 브랜드의 모델로 자리잡기 손태진의 매력은 그가 단순히 뛰어난 가수로서의 능력을 넘어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데 있다. 그의 음악적 스타일뿐만 아니라 무대에서 보여주는 진지한 태도와 성실한 모습은 대중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손태진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질 수 있는 가벼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이미지를 창출하며 이를 통해 그의 상업적 가치도 급상승했다. 그의 신뢰성 있는 이미지는 광고계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손태진은 고급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로 각광받으며 여러 고급 브랜드의 모델로 발탁되었다. 그의 광고 모델료는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는 그가 단지 트로트 가수로서의 위치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잡았음을 증명한다. 광고주들은 그의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소비층에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는 그의 출연료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손태진은 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브랜드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4. 지속적인 음악적 실험과 예술적 성장 손태진은 현재의 인기와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는 끊임없이 음악적 실험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예술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는 트로트와 클래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새로운 음악적 세계를 열어나가고 있다. 그의 음악은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시도와 도전으로 대중에게 새로운 감각을 제공한다. 음악계 전문가들은 손태진이 단순히 대중적 성공을 넘어서 예술적인 깊이를 더하며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가 추구하는 예술적 방향은 단지 트로트를 재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클래식과 현대적인 음악 요소를 조화시키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보여준다. 손태진은 앞으로도 그의 음악적 경계를 넓히며 대중과 예술계에서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5.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한 전략 손태진은 그의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는 꾸준히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를 실험하며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이러한 예술적 실험은 그의 음악을 끊임없이 신선하게 만들며 대중과 음악 산업에서 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또한 손태진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자신의 음악과 활동을 팬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이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고 있다. 그의 지속적인 성장은 단순히 대중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고 그의 음악이 예술적으로도 깊이를 더하며 장기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손태진의 미래는 더욱 밝다고 할 수 있다. 손태진의 매력과 그의 미래 손태진의 월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그의 음악적 매력, 고유의 스타일, 그리고 팬들과의 감성적 교감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였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가는 가수가 아닌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들며 새로운 음악적 가치를 창출한 아티스트다. 그의 성공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아우르며 한국 음악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손태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예술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의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질 것이며 팬들과의 감정적 교감은 계속해서 그의 음악적 여정을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가 음악계에서 보여주는 영향력은 앞으로도 커질 것이며 그의 독창적 예술세계는 한국 음악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이다.